여러분 이제부터 솔핏 하세요. 무리한 운동 말고 솔핏 하세요. 과격한 운동은 잠시 멈추시고 이제 솔핏 하세요. 누워서 앉아서 서서 언제 어디서나 솔핏 하세요. 그리고 온몸을 문질러주세요. 솔핏은 하이퍼 컨텀 에너지를 방사합니다. 오장육부와 전신의 경혈 및 귀순환을 돕는 솔핏 하세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 향상은 물론이고 체온 1도를 올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 이제 솔핏 하세요. 체온 1도를 올리면 면역력이 5배가 향상됩니다. 우회전 에너지 파장으로 내 몸의 자연치유를 극대화합니다. 단 10분 사용으로 2시간의 운동효과를 느껴보세요. 이제 솔핏 하세요. 발바닥 경혈작업, 회엄부, 머리, 온몸, 어디든지 사용가능한 솔핏 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으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핏 하세요. 담요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제 솔핏 하세요. 돌비kus. 담요노소'll 담요노소 담요노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